그룹 사운드 불금과 함께하는 2014 샌디에고 한인 송년의 밤 및 가요 경연대회 샌디에고 라디오 코리아가 주최하는 제7회 샌디에고 한인 송년의 밤 및 가요 경연대회가 오는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 퍼시픽 비치에 위치한 솔리데드 클럽 스테이지에서 그 끼 넘치는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오는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 퍼시픽 비치에 위치한 솔리데드 클럽 스테이지에서 오는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 퍼시픽 비치에 위치한 솔리데드 클럽 스테이지에서 오는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 퍼시픽 비치에 위치한 솔리데드 클럽 스테이지에서 오는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 퍼시픽 비치에 위치한 솔리데드 클럽 스테이지에서 오는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 퍼시픽 비치에 위치한 솔리데드 클럽 스테이지에서 차지할 것인가 삼성대형TV를 비롯한 푸짐한 상품이 걸려있는 샌디에고 한인들의 2014년 마지막 노래 대결 지금 신청하세요 한인 커뮤니티 화합의 한마당 2014년 마지막을 화합과 격려로 마무리하게 될 이번 2014 송년의 밤 및 가요 경연대회에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